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파이널코 프로 3분 강좌 오늘은 어떤 방법을 알아볼 거냐면요 영상 편집을 하던 중간에 편집 중간중간 그런 작업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자 할 때 전문적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편집을 주로 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게 쓰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메일과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파이널코 프로에서 지금 중간에 편집하고 있는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파이널코 프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이런 출력 옵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메일 첨부 방식이 있는데 이메일 첨부 방식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Add Destination 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메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에 대한 설정이 나오는데 해상도가 일단은 굉장히 낮은 해상도를 기본적으로 잡힙니다 이 해상도를 좀 높일 수도 있지만 일단 아주 낮은 상태에서 해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프레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 일단 패스터 인코드도 두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메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 출력 창이 나타납니다 익스포트 파일하고 대부분 똑같죠 그런데 이 레솔루션이 굉장히 작게 잡혀 있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Share를 한번 눌러 주시면요 이제 출력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출력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무엇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 첨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이메일이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 첨부 파일을 따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를 한번 가져오면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카카오톡 메신저에다가 이 식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영상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용량을 좀 적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화질 화질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네 화질은 뭐 그렇게 해상도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흐름으로 나간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최종 결과물이니까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 중간중간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이널컷 프로에서 이 이메일 기능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